생각하고 있구요 네 왜요? 일본 투워드 했구요 비행기 조종사라고 하구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종현이 형이 원래 아니 종현이 형이 원래 민호 씨 종현이 형이 원래 느끼하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? 아 알겠습니다 민호 씨의 기억 감사하구요 본인은 괜찮다 본인은 그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건가요? 뭐 그렇게 봐주실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요즘 뭐 만나는 뭐 여자 연예인분이나 뭐 요즘 뭐 만나는 뭐 여자 연예인분이나 뭐 요즘 뭐 만나는 뭐 여자 연예인분이나 뭐 만나는 분이 있어요 자 자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고 오전씨 앉으세요 오전씨 앉으세요 제가 팀의 리더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조현씨가 여기서 대답을 못하면 이상해지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대충 넘어가 그냥 대충 넘어가 그냥 아 어 아 아 아 아 할 말 다해요 또 오 오 오 답답해 정반대인 사람이 걸려가지고 답답해 죽겠네 조현씨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샤이니 활동보다 솔로 하면서 좋은 점으로 이것을 뽑았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아 혼자 하면 해? 혼자 하면 혼자 하는 것만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아마 다 같이 나누는 거였으면 키가 가만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 아 피치 약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별로 불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뭐 일하는 게 다른데 일하는 게 다른데 아 볼 사람은 벌어야지 그렇죠 볼 사람 벌어야지 심지어 일하면서 내가 피곤한데 아 본인이 피곤한데 내가 피곤한데 뭐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맞죠 영수키 씨는 할 말 다 하네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